엄마 아는 곡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아마 색소판 소리로 제일 유명한 곡이 아닌가 싶은 곡인데요 케일리스 비스퍼라고 하는 조지 마이클의 웬의 곡을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케일리스 비스퍼라고 하는 조지 마이클의 웬의 곡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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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ng grandes 영상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